뉴스타파 보도 때도 이미 개입을 한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뉴스타파의 서울의 소리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뉴스타파 보도의 서울의 소리가 찾아갔을 때 그때부터 깊숙이 남편의 일이 개입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이들의 인식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일부 밝혀진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들도 큰일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오득입니다 큰일 아닌데 검찰이 과잉수한다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던 건데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이 켜졌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이 김건희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그 방송만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사에서는 우리들이 처음에 이 정도 수사 안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또 너무 많이 공격했다 자기 면피성 발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에서 이걸 키웠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점에서 가족을 죽이려고 정치검찰 조작검찰이 정치 수사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공론화시키면서 움직여서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유튜브 책임으로 그리고 일반 시민 책임으로 완전히 책임 전가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좀 기대에 못 미쳐서 그 부분을 강가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제일 메모를 했습니다 홍준표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국 교수님 부분인데 본인 입으로도 큰일이 아니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벌써 근데 왜 커졌냐 유시민 전 장관 또 핑계를 대고 유튜버들이 비판했다 국민들이 비판했다 그래서 일이 커져서 검찰을 공격하니 자기들이 수사를 더 악착같이 하게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었다 맞습니다 윤석열을 키운 건 문재인 정권이었다라고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원리를 그대로 이야기하거든요 본인들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서 분명히 어떤 정치적 악용할 의도가 있었고 본인들의 정치적 덩치를 키운다든지 향후에 그게 민주당 후보가 되려고 했던 것인지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했던 일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야육이 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했던 것이잖아요 정치검찰이 대통령이 임명해서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 날 정경 교수를 소환도 안 하고 즉각 기소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던 일이거든요 그때의 기억을 우리가 다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엄청난 과잉수사 직권남용이오 전례가 없는 수사다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의 침해이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삼족을 마치 멸하듯이 도료받으시 그건 홍준표도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수사였다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유튜브들이 유시민 전 장관이든 우리 미디어 펀치님이든 또 지금 우리 애청자민들이 다 지적을 했던 거잖아요 당시에 그래도 너무한다 그랬더니 그게 일을 켰다 그렇다면 결국은 작은 일이 큰 일이 아닌데 자기들이 검찰개혁을 요구받고 정치검찰의 과잉수사가 비판받으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뒤덮기 위해서 별건에 별건으로 조국 전 장관 내를 완전히 돌입내서 다 수사해서 결국 검찰개혁을 요구하나 정치검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하는 진영을 압살하기 위해서 했다는 뉘앙스가 오늘 확인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그동안 추정했던 바가 최소한 김건희 윤석열은 그렇게 언급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공정을 수사했다뿐이잖아요 공정과 정의 법칙에 대해 그런 말만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자기 속내를 드러나지 않았어요 쉽게 그런데 지금 김건희는 속내를 드러난 겁니다 큰일이 아니었는데 본인들도 인정한 거죠 큰일도 아니었는데 엄청난 이슈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오히려 이참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세력들 진보개혁 세력을 조국 전 장관 가족뿐만 아니라 아예 짓밟아버리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까지 계속 수사해 나갔잖아요 탈원전수사업 대회에서 울산사건 수사까지 해서 유재사건 수사까지 그럼 거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갔거든요 검색적인 문재인 대통령을 억지로 수십 번 적어놓고 맞습니다 조국을 넘어 완전히 진격했던 거잖아요 짓밟으려고 그러니까 그 의도가 오늘 드러난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여청자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데 저도 좀 김이 빠졌어요 보고 솔직히 낮은 첨에는 그런데 제가 메모한 거 다시 복귀하고 그때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일단 김건희가 여러분 제2의 최순실이라고 해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건 이해는 할 거예요 그동안 너무 은둔해 있었고 그래서 사생활 논란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로 승부를 걸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제2의 봐라 제2의 최순실이고 상습 사기 사건을 교육 사기 사건을 저질러놓고 국민한테 사과한다고 해놓고 남편한테 사과하고 첫사랑 고백하고 들어가버리고 마치 연약한 여성인 것처럼 꾸몄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게 지금 확인된 거죠 다 뒤에서 지금 개입하고 조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 현안은 다 알고 있고 김종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한 겁니다 아 원래 지가 오려고 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중에 제가 바보라고 했다 국민이 계대지고 윤석열은 바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 같던데 지금 들리는 소문이 가면요 그런 우혹이 있습니다 김건희가 나중에 밝혀지겠죠 방구 뿅뿅 낀다 이런 얘기도 떠돌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도는데 그것도 팩트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명수 기자랑 이야기가 길어졌으니까 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가족들 흉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좀 친해진 사람은 그 과정에서 그런 농담성 발언인지 진담성 발언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남편이 바보고 국민 계대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우혹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는 아주 확인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지금 오늘 밝혀진 거에 의해서 훨씬 더 파괴력이 있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김건희의 오딩을 차분하게 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복귀해서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언론 보도도 나올 거고 비평가들 비평도 나올 겁니다 이게 제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김건희가 한 오딩을 조금 더 뒤집어 보면 제가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재판 방청을 계속 다녔거든요 거기서 검사들 한 열댓 명이서 항상 주장했던 논리가 있습니다 언론이 조국에 대해서 엄청난 범죄 혐의를 공론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됐고 지금까지 기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적으로 퍼뜨렸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족은 멸문제화됐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책 의도를 갖고 검찰을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상략하기 위해서 김건희의 오딩이 검찰의 오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언론이 공론화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도 했는데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라니까 그 이슈를 키우는 바람에 자기들이 더 키워서 조국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이미 죽을 뜻이 달려들어가지고 사실상 대통령한테 이 사건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민주당이 대응했고 당시에는 오히려 뭐라 그랬으니까 민주당이 대응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의견도 더 많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지금 김건희 윤석열은 정반대로 유시민이나 민주당 때문에 우리가 비판할까 우리가 더 세겠다 이렇게 지금 남탓이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의도가 뭐냐면 조국이 그렇게 당한 건 언론이 키웠다 유시민이 키웠다 그리고 민주당이 조국을 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랬다면서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멘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멘트도 많았고요 아무튼 그다음에 이명수 기자한테 기자한테 정보업을 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기자를 돈으로 또는 직위로 매수를 한 다음에 정보업을 해라 정치를 정보공작 정치공작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굉장히 천박한 인식도 드러났어요 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약간 경제 논리가 들어간 거죠 약간 장사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으로 그렇죠 그렇죠 패밀리시 비즈니처럼 생각하는 인식도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나는 술보다는 술자리 이런 데 안 간다 나는 도사들하고 논다 그랬잖아요 도사로 온 단어 도사는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금 방금도 나오는 황모라는 비서가 두 번 나오잖아요 이 친구가 강릉의 측근 사업가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동해 쪽에서도 크게 사업하고 동해 그 친구 말고도 젊은 무속인도 있다고 저희들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오늘 본인이 스스로 도사들하고 논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최순실이자 제2의 유종의 라스푸친 같은 무속, 무당에 빠져있는 그런 자라는 게 잘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제 예측자 여러분들 충분히 실망스러우냐 알겠는데 어느 일부만 나온 거고요 또 MBC도 반응을 보면서 더 제대로 보도를 했고 또 소울의 소리나 시사타파 측이라든지 몇 군데가 녹취록 또는 음성파일 전부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MBC 보도가 시연치 않으면 또 편집이 너무 김건희에게 일부 유리하게 된 면도 있으면 그건 원래대로 까면 되는 거죠 MBC가 같이 본 사정량이기 때문에 누구나 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MBC가 너무 부분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진영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꽤 들어갔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빠졌죠 맞습니다 풀 버전 공개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풀 버전 공개에 되면 누가 유리할 거고 누가 불리할 것인가 유불리를 떠나서 아마도 윤석열, 선대위, 초초동 관계자들 그리고 김건희, 무속 그 이상의 엄청난 내용들이 더 밝혀질 수도 있다 그럼요 아니 이게 다 드러나면 김건희가 뒤에서 무슨 내조만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조용히 그게 국민의 상태로 그 거짓말은 지금으로도 오늘로도 많이 드러났어요 깊숙이 개입해 있잖아요 사실상 선거운동 윤석열 머리 꼭대기 위해서 선거운동 본부장 같은 멘트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큰 이들의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실체가 드러났다 기대 못 미쳤고 부분적으로는 편집에 아쉬움이 있었다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의 화법인데 감정선도 들어있고 굉장히 편하게 이명수 기자랑 통화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편한 화법 그리고 김건희의 일상용어가 드러난 적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화법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화법은 굉장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있잖아요 특혜를 노리고 또는 뭔가를 노리고 여러 번 경험해 본 유능한 거 말고 능수능란화라고 하죠 이럴 때는요 능수능란화법입니다 사람을 잘 다루는 네 사람을 잘 다루고 그것을 돈이던 또는 오빠 동생 또는 누나 남동생 이런 관계로 활용하면서 또 필요할 땐 돈으로 또 필요할 땐 정보로 필요할 때는 자기의 어떤 뭐 식견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저는 거기서도 최원순 김건희가 그동안 인생 전체가 어느 시점에서 인생 전체가 사기이고 투기이고 비리였는데 조작이었고 그 과정이 묻어난다고 봅니다 네 얼마나 많은 특혜를 얻고 비리를 져지는 과정에서 수업 시 많은 권력자들을 악용했잖아요 네 네 네 수업 시 많은 권력자들이 접근했고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그나그나 합법 같은 것도 필요했던 거죠 능수능란합법 같은 거 그런 것도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저는 썸짓한 게 저번에 기자회견 때 청자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고 순한 여성인 것처럼 했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잖아요 원구민을 속인 게 오늘 만천에 드러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널리 잘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윤석열이 자기 아내 실드 치는 듯한 멘트를 날렸잖아요 굉장히 또 아픈 상태고 요양원에 갈 정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준석 씨 이준석이도 연약한 여인을 왜 괴롭히냐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연약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지금 연약한 남자도 연약한 여자도 연약한 사람도 아닌 네 아주 주도 면밀하고 그 다음에 성격도 세 보이고요 말도 그렇죠 거침없었죠 네 네 그러면서 오히려 깊숙이 보통은 진짜 내주마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남편이나 아내든 그 배우자가 정치라거나 권력층이 있을 때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많이 이렇게 표현할 게 아주 나대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나댔다라고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요 그야말로 깊숙이 개입하고 깊숙이 주도한다라는 취질의 날선 표현으로 나댔다 검찰총장 시절에도 조국선 사건 이야기하고 인사총무니까 대학하는 거 보니까요 유스타파 뭐 이러니까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깊숙이 알고 고민하고 나대고 참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현안들이를 다 깨고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역할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어떤 식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 있고 이명수 기자를 향해서 자기 캠프에 오라는 얘기를 20여 차례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보면 서초동 선대위원장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 이것도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우리 엄마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양재택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부분을 부인했지만 최소한 셋이 놀러 갔다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했잖아요 그동안은 아예 이것 자체를 전명 부인했는데 셋이 처음에는 패키지에 했다가 나중에는 셋이 갔다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셋이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이런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외증 여러분 조금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녹취록을 통해서 오늘 모든 게 드러나는 건 어차피 아니었다고 보니까요 소송도 일부 걸렸고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어마한 게 많이 드러났다 이 부분들 중심으로 시민들께 널리 알리는 것을 다시 우리가 힘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맙고 여기서 무려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 들어간 것마다 엄청나다 하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기대를 너무 하고 있었던 것이죠 7시간 50분이 8시간 가까이니까 사전에 가처분 신청도 그렇고 너무 정보들 좀 알려진 그 다음에 찌라시라든지 도능굴 통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세상에 국민을 국민을 바보라고 그랬대 이런 것들이 막 노골적으로 나올 줄 알았던 거잖아 기대도 했던 거잖아 근데 가처분에 먹힌 것도 있고 막힌 것도 있고 일부만 공개된 거니까요 MBC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비판도 하고 촉구도 하면서 제대로 방송에서 당부하고 정 안되면 또 방송 전체와 녹시로 가지고 있는 뜻있는 유튜브들과 언론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운동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